KT가 AI1팀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4종의 AI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AI1팀은 지난 2020년 2월 출범 이후 40여 명의 국내 AI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현안 해결 프로세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기업의 난제 해결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로봇실내 공간지능 기술은 KT와 카이스트 명현 교수가 함께 개발했으며 로봇이 실내 공간의 사물을 식별하고 위치를 기억하는 기술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실내 자율주행의 접목의 정밀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의 세종의 기술로는 사용자의 얼굴 및 행동을 인식한 후 로봇이 수행할 행동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한 로봇 소셜 인터랙션, 개인화 음성 합성을 위한 목소리, 복원 알고리즘으로 오디오 샘플을 딥러닝으로 학습의 커스텀 보이스를 제공하는 보이스 클로닝,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을 높이면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줄이는 한국어 엔드투엔드 음성인식 트랜스퍼 러닝 기술이 있습니다. KT는 이 기술들을 활용해 AI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AI1팀은 총 10개 산학연이 참여해 초거대 AI를 개발 중입니다. 초거대 AI란 대용량의 연산이 가능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사람처럼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KT 관계자에 따르면 AI1팀에서 연구기관, 기업, 스타트업 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AI 국가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